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빅3 중 하나인 삼성 SDI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설비도 없는데요. 하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삼성 SDI가 미국 내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현재 삼성 SDI의 생산기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1조 원에 들여 증설에 나선 곳 역시 유럽 헝가리입니다. 수주 자체가 유럽 시장에 집중돼 있다 보니 미국 내 투자를 할 요인이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을 당긴 건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입니다.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형 업체는 중국 CATL과 삼성 SDI뿐인 상황인데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삼성 SDI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2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내 공장 설립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부양 체계 목표가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땐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2024년이나 2025년에 맞춰서 새로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수요를 안정화하는 기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만 미국 내 추가 수주가 없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 리스크가 큰 상황. 미국 고객사 선점을 통해 투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삼성 SDI의 행보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 고객사 선점을 통해 투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